그 자체란 무엇일까 세상은 본래 혼란이었지 알 수 없는 근원 그 자체 언젠가 흑과 백으로 보이게 되었네 흑과 백도 알 수 없네 언제 생겼는지조차 흑과 백은 이제 실타래로 얽혀있네 그리고 무수한 차원들이 태어났네 이젠 흑과 백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네 찾으려고 해도 강철을 만든 나무와 같네 근원은 아무것도 없는 그 자체이네 이를 보려고 할수록 조용한 폭풍이 되네 단지 무엇을 그 자체로 주저앉아 관찰하거나 순응할 뿐 그 자체를 알 수 없어 허수아비가 되어 있네